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댕강 작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매일 작업 인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5월달 지금 마지막 날인데 5월 6월 달에는 꽃댕강이 3번을 밀어 갖고 폭이 얼큰 좋아요 딴 데는 2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폭이 좋아요 세번을 밀어버렸어요 폭이 겁나게 좋습니다 오늘 작업은 60 사이즈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물을 대고 또 이렇게 하지만 요즘 날씨가 좀 가물고 덥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다섯 개를 묶어서 저희가 저희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꽃댕강이 또 가장 많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꽃댕강 60, 80, 1m 사이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댕강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최소 천조부터 상차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3번을 밀어서 꽃댕강이 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다른 곳은 2지 밖에 안 나오지만 저희는 3지 이상으로 지금 이쪽에 폭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번 정도 저희가 전지를 싹 했습니다 꽃댕강 저희가 10만 주 이상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5일 전에 연락을 주세요 요즘에는 매일 매일 작업이 지금 현장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부들이 작고 지금 모자르세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5일 전에 미리 연락을 주세요 꽃댕강 나무입니다 꽃댕강 나무입니다 꽃댕강 나무입니다